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녹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. 각 지역의 특산물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관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제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3일과 4일 구청광장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. 전북 임실군, 강원도 5개 시군에서 올라온 순토종 한우, 신선한 임실치즈 등 각 지방에서 올라온 특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이번 행사는 각 참여도시,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공급하는 각종 제수와 전통 가공식품들이 시중가보다 10에서 20% 저렴한 가격에 제공됐습니다. 제수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설맞이 고향 특산품 직거래 큰잔치, 해마다 열려 관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는데요. 올해 또한 명절을 앞둔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마포투데이, 최보슬입니다.